아 진짜 이렇게 우리 뿡마이들에게 여름 학습법 여름방학습법을 촬영하려고 아우 이렇게 산 정상까지 등산까지 아우 아침부터 해가지고 그냥 더워 죽겠네 엄청 올라갔어요 지금 아휴 이거 CGT 나냐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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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드디어 우리가 여름방학을 맞이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첫 여름방학 야 근데 이 여름방학이 엄청 짧아요 그냥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내일 개학이란 말이야 그 여름방학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의 그 꿀팁을 잠깐 이 상 정상에서 여러분들이 통학과학이 정상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산 정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아주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해보도록 할 야아 아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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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풍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1학기 때 성적 괜찮았어? 어려웠지 적응하느라 힘들었을 거야 야 2학기 때 더 어려운 게 나오거든? 그러니까 우리 뿡마이들 2학기 때 중화반응 산화환원반응 지구환경변화 엘리뉴 라니냐 막 그리고 전기파트까지 그러니까 복습을 해야지 안해야지? 복습을 해야 돼 그래야 2학기가 살아 첫 번째 통학과학 2학기 부분을 꼭 예습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자 두 번째 야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도에 이제 선택과목 준비해야 될 거 아니오 제발 우리 뿡마이들이 선택과목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우선 얘들아 너희들이 점수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것 즉 할만한 것 제발 선택 잘해 니들 인생이다 그러니까 선택과목도 염두에 두고 여름방학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본격적인 수험생활이 시작돼요 야 이번 여름방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신만의 학습법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나에게 맞는 스타일의 공부방법을 찾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여름방학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 그냥 놀고 유튜브 보고 리스 보고 하다가 얘들아 훅 간다 여름방학 짧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알겠지 이렇게 좀 가끔 선생님처럼 산에 등산도 좀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 야 이렇게 올라오는데 참 좋다 이거 봐라 여기 조명이 엄청 보이고 스튜디오가 착보이고 너무 좋다 어? 어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도 좀 하고 덥다라고 해서 계속 짜증만 내지 말고 알겠지? 여러분들 2학기 예습도 잘하고 여름방학이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1학년에서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계획 잘 세워서 정말 훌륭한 여름방학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신경 쓰고 덥다라고 너무 짜증 내지 말고 수박도 많이 먹고 냉면도 많이 먹고 잘 먹고 열심히 하는 그런 여름방학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훅마이들 여름방학 응원해 훅마이들 포에버 고마이 한글자막 by 한효정